쇼토르텔 집 나왔습니다 집을 나와서 사진 찍고 영상 찍으러 댕기다가 배가 고파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다슬기 일일이 까면 한 번 까도 1시간 정도 걸려요 와 대박 위 같은 사람이 까면 200g 깔려나 이 동네에 다슬기집이 많아요 섬진강에서 다슬기가 나와서 다슬기집이 와 맛있게 하십시오 다슬기국입니다 우와 오약이요 오약 네 이거는 여기 와서 먹어야지 밖에 나가진 양이 적어가지고 밖에 내보내지도 못할 것 같아요 1시간 내내 따야 1kg 까신대요 다슬기를 비싸서 많이 주지 못한다고 하시는데도 바닥에 쫙 갈렸어요 언제쯤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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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시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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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따, 좋네. 포인트가. 낚시도 포인트가 좋아야 돼. 사진도. 오메오메. 낚시 때문에 낚시하는 사람하고 벌써 차이가 오고. 오늘 하루 일과가 천산에 일어나가고. 달이 또 혼자 저쪽에서 올라온갑네. 오늘 농사가 잘 되었네. 자네는 어떻게 농사가 잘 됐다고 생각한가? 전 아직 농사가 짓고 있는 중이라 안 끝났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아, 이제 농사를 이모작을 찍는것네. 영상을 찍는데 아직 다 안 찍어가지고. 야, 기가 막히네. 성화 뒤로 지는 해가 너무 예뻐요. 색깔이. 예, 지금. 가을 같으면 더 이쁠텐데. 겨울이라 구름 색깔이 체온이 좀 더 약합니다. 채도가. 갈 때도. 갈 때도. 그거 알아요? 갈 때는 지금 봐야 된대요. 올 때는. 여기도 집. 보여요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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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저녁은 뭘로 먹나요?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갈비찜이 여기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좀 쎈차는 것 같습니다. 쎈차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안 되겠습니다. 안되고 또 이것을 잘 찾아봐야 됩니다. 이거 뭡니까? 여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어이구 어이구 네 생선이랑 닭찌개랑 더 드시고 싶으면 다 리플로 해주세요. 아 네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어이구 20가지 넘게 주셨는데 리플로 해주시고 된대요. 대박 그리고 어떻게든 김이 좀 빠져요 얼마나 우와 끝내준다 끝내준다. 여기가 뭐 정이 많네. 하하하하 하하하하 로마이라는 것 같아요. 잘 알겠습니다. 다 예언은. 으응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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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플랜시 켜줄까? 잠깐 한짝이 안보여? 아뇨아뇨 장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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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잘 흘리고 댕깁니다 아니 어디 형 꼭 뭘 하나씩 없애네 욕밥으로 닦게 네 성아 고생했어요 에이 을씨구 절쑤 아뇨아뇨 고맙습니다 바이